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바로 머리 안 주시네 산타 할아버지는 어쨌든 모든 걸 알고 계셔 나 어디 사는데 산타 할아버지 말해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말해봐 오늘은 크리스환트 이브야! 내일이면 크리스마스라고 완전 신나지 않나? 크리스마스가 왜 신나? 바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잖아 나 플레이 투테이션 받고 싶어 그러면 우리 어떤 선물을 받을지 소원을 빌면서 자기 침대 옆에다가 양말을 걸자 안 하죠 롯데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는 가뿐하게 맥나른 엘바 하나 뽑아주세요 오케이 제발 제발 저 양말 속에 남자친구가 들어와있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그건 납치야 남자친구 남자친구 미호야 무슨 남자친구 얘기를 해 미호야 거기 들어가는 남자친구면 너무 쪼끔해 얘들아 나는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알아?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한강이 보이는 강남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달라고 했어 너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 내가 거기 살고 있다고? 너 백만 유튜버잖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그거 알아? 너네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할아버지와 나쁜 할아버지가 있대 나빠 이중임격자야? 착한 할아버지는 말 잘 듣고 안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우리가 잘 아는 산타 할아버지고 나쁜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시지만 왜? 그 이유가 말이야 그 텅텅 비어있는 선물 보따리는 부모님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는 너 같은 아이들 나? 나 얼굴부터 봐 나 엄청 착하게 생겼어 리아야 니 얼굴 금쪽이 같아 얜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말썽 피우는 나쁜 아이를 선물 보따리 안에 아이를 넣고 데려가 버리거든 니가 데려가겠다 그 보따리에 잡혀간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행방불명이래 어떡해 나 진짜 나쁜 여자인데 보따리에서 나쁜 여자 그래서 그런데 너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안 울고 착한 어린이 맞지? 나는 맞아 근데 얜 아니야 너네들 뭐 울고 그런 거 아니야? 고마리는 맨날 울잖아 나 어떡해 나 맨날 우야? 나 맨날 우는데 그러면 큰일 난 거야 근데 너네들이 다 착한 아이라고 난 믿어 분명 나쁜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자 볼까? 착한 할아버지가 꼭 오실 거라고 얘는 얼굴이 나쁜 거 같은데 너 오늘 그 할아버지 내가 부른다 산타 할아버지 제발 한강이 보이는 로또 1등 로또 1등 로또 1등 지포르뷔 1등 로또 1등 로또 1등 로또 1등iro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나? 산타 할아버지다 좀 이상한 노래도 어? 어 얘들아 일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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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일어나! 일어나! 워 워 워 워 워 쌍타라고 싸서 죽겠네 워?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할아버지가 나쁜 쌍타 할아버지가 하고 싶어! 선물을 주면서 선물 주세요! 으아아아악! 맨날 저건 진짜 나쁜 할아버지야? 그럼 우리 선물 보따리에 다가 우리를 싸서오오 워uf 암타 할아버지가 선물이 어 자 우리 우려면 어린이에 산타 할아버지 말에 잘 대답해 봐요 왜 나만 맨날 선물을 줘야 되죠? 나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나도 선물 받고싶다 이거에요 가지고 싶은게 없어요 네 누나 한가울도 한쪽만 주면 돼요? 아 그건 좀 비싼데요 싫어요 그거만 목숨 내놔 아아아아아아악 아 아이엠 선물이에요 아 야 좀 사다로워 너 무섭게 해겠어 영무겸이나 어떡해 나도 몰라 영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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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어떻게 나와! 산타 할아버지가 아픈가봐 많이 쇠약해지긴 하셨지 저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선물 배달을 하시잖아 저건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야 바보야 나쁜 산타 할아버지라고 너 망태 할아버지라고 못 들어봤어 망태 할아버지가 오신 거야 망태를 알아보죠? 우리를 로켓 배송하실 생각을 하신거봐 봐줄생각이 없는데? 고마워 위에 문 열어줘야겠네 아이템이 엄청 많잖아 멍청한 하람이 무슨 오늘 엔더 진주가 16개나 이거 완전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셨는데? 이게 뭔 소리야 시작 여기서 레버를 찾고 탈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숨어 다녀야겠어 내 울면 안 돼 울면 안 뭐야? 산타 할아버지랑 놀아볼까요? 이런걸로 산타 할아버지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뭐야 산타 할아버지다 왜 산타 할아버지가 엔더 진주가 있어? 진짜 무섭네 아아 잠깐만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도 선물을 받고 싶은데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 아 미쳤고 그만하자 아아 나 모두 쬐진게 산타 할아버지 그러신거 산타 할아버지가 생장할아버지 산타할아버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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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어디서 나쁜 아기의 냄새가 나온다? 여긴가? 음... 아니네? 음? 그러면 어디지? 단단한 바지는 오늘 나에게 선물을 안 줄까 말까 언ket이 말까 자 달아버지 여기는 못 들어오시잖아요 나 가세요 야 나와 나와 지금이라도 나오면 살려준다 덩치가 커서 지금 못 들어오시잖아요 야 지금이라도 나오면 내가 너 살려준다 아 지금 못 들어오는데 왜 나가 내가 으이이이이이 이어이이아아아아아아아악 앗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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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뭐라 말하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너도 틀었니? 산타 할아버지의 저 죽음의 노래가 응 여분아 하지만 저 산타 할아버지 꽤 잘생겼을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뭘 잘생겨 난 말이야 인간의 장기를 받아가서 난 말이야 인간의 장기를 뽑아서 줄넘기 하는 걸 정말 좋아해 줄넘기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니 장기를 나한테 주지 않아 일래?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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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선물을 받고 싶어 사토로우지는 선물 주는 사람이지 선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레모를 찾아야 되네 안녕 안녕 거미줄을 너무 많이 깔아서 지나갈 수가 없겠는데요 거미줄이 왜 이렇게 많아 거미줄을 하나 부어주고 가자 저 산타 할아버지 아니야? 진짜 무서워 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네 할아버지들 곰을 아 그런 안복한 거 들고 있지마 내 을 거꾸났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녕 땡땡아 아 어디갔지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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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내가 살려주러 갈게 빨리 나와 나한테 이게 있어 레버 오케 지하로 가는 문이구나 가자 가자 이거 탈출해야겠어 산타 할아버지 배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나머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푸들 안주신네 여배아 어디가 난 너너머지는 알고 계시네 그 나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거 아니? 산타는 말이야 누가 나쁜 애인지 누가 착한 애인지 알고 있단 나 너는 어떨까 착한 애일까 나쁜 애일까 착한 애라면 저의 아버지한테 선물을 주세요 에라잇 이리와 마리아 나 도와줄게 마리아 어 어 야 야 너 얼마나 나쁜 애면 이렇게 몇 번 죽니 나 진짜 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딱 그냥 나쁜 애한테 먹힐 래 너 진짜 나쁜 애구나 난 그냥 먹힐 래 야 댕댕아 나쁜 아이 아무래도 얘 진짜 나쁜 애인 것 같아 내가 선물 줄게 너가 내 몫까지 산타 할아버지를 나 에너지 주지마 나 너 가져있어 여배아 나쁜 아이 맞는 것 같아 뇌물 준다 야 여기 어디야 여배아 어디갔어 척척 어 여기 어디야 너무 아 으아아아아 고마워 고마워 n 넌 금쪽이구나 그니까 선물 생일 선물은 하나도 못 받지 아예 너 구애죤 deixe 왜 그렇게 말해 어 엏 Engineering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당신과 투코 меньше 들어간다고 들어가아 내가 안 들어갈건데 어떻게 할건데 여구様 들어가봐 나 진짜 젠농 없어 어떡해 너희들을 국에 끓여서 눈을 딱을 만들어 먹을 거야 산타 할아버지 제가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 드릴게요 선물 못 받으셨죠? 제가 귀한 걸 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걸 드릴게요 보석이에요 보석 산타 할아버지 저한테 와보세요 대창을 못 넣어봐 뭐냐 산타 할아버지 문 좀 열어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문 열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거짓말이야 잘 있어라 나도 지금 나아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나나바나와나나난나 고마워 고마워 도박자 저 너무 빨라서 안돼 컨트롤이 안돼 치아로 가자 밀어부르는데? 치아로 치아로 얘들아 치아로 와 치아 문이 안 내려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아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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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하나만 찾으면 돼 오케이 내 남자친구 오 알겠다 음 여기 레보가 어디 남불산타 말고 착한 산타 찾아서 남친 만들거야 유야 레보 찾았어 빨리 와 어 벌써? 어 찾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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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다 버리고 갈까? 어 댕댕이 온다 댕댕이도 와 댕댕이도 빨리 와 레보 찾았으니까 나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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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이 친구들이 있을까? 아이 우리만 나가면 돼 어 아니 아 빨리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와 빨리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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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구가 희정됨 나 죽어 딩 cra아 삐어 оды 아아 mechanisms 내가 지하게 나rolog 안 좋아 PREMIER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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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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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야자라 가자 야자라 가자 야자라 가자 가자 도둑셔 빨랭이야 야 댕댕이 어디 갔어 리아가 죽였어 리아가 죽였어 야 산타 아라우저 온다고 도망치라고 왜 이렇게 빨라져 도둑 오케이 산타 아라우저 쫓아오진 못할거야 이 속도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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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나이스! 우리가 이겼어! 이겼어? 뭐야! 사라졌어! 자, 이 레벨을 당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잉? 뭐야? 꽝을 좋다. 아니, 트리에 별이 됐는데? 트리에 별이... 이렇게 나쁜 산타 할아버지는 봉인 되었어! 크리스마스 트리 별이 되었다고! 자, 어쨌든 이렇게 나쁜 산타 할아버지를 봉인하면서 탈출에 성공했네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